음악 궁금한 공모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쿼드 콜텍스의 핵심 기능인 뉴럴 캡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럴 캡처는 쿼드 콜텍스의 핵심 기능입니다 특허 기술인 바이오메트릭 AI를 사용하는 이 기술은 모든 물리적 앰프, 캐비닛 및 오버드라이브 페달의 음향 특성을 매우 정교하게 학습하고 복제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인 메뉴를 탭하여 시작한 다음 뉴럴 캡처를 시작합니다 지금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1의 악기 기타를 연결합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헤드폰을 연결하거나 모니터링을 위해 XLR 출력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캡처 아웃을 캡처 중인 장치의 인풋에 연결을 하고요 다음에 아웃을 인풋 1에 연결을 합니다 여기 인풋 1에 연결하라고 나와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를 누르면 컨펌이 뜨는데 컨펌을 누르면 스타트 캡처가 보이죠 스타트 캡처를 누르면 저희가 지금 준비해놓은 시계즈 이 톤이 캡처가 되는 겁니다 스타트 캡처 캡처 프로세서가 끝나면 이렇게 뉴럴 캡처 테스트가 준비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콜텍스와 레퍼런스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운드를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트 프로 스크래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캡처 과정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식에즈 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식에즈 풀 게인 이름을 적어주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됐죠 저장이 된 상태고요 자 모든 캡처가 끝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계즈 오리지널 사운드와 캡처된 사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앰프와 캐비넷은 미리 불러놨고요 여기다가 찾아볼까요 추가를 해서 뉴럴 캡처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마이 캡처 지금 마이 캡처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캡처가 되어 있는데 아마 5번에 가면 시계즈 풀게인 40번째 있죠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계즈 사운드입니다 네 지금 일단 클릭 이게 지금 앰프 사운드고요 여기서 시계즈를 켜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캡처 된 사운드는 어떨까요 네 그건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게 캡처를 해내는데 저희가 예전에 캠퍼 앰프 프로파일링 했을 때도 트윈 리버브를 프로파일링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캡처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실제 오버드라이브 시계즈를 걸었을 때의 공간감이 조금 약간 단면적으로 변했다라는 건 있어요 평면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페달만 따로 캡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앰프나 캐비넷을 이용한 사운드도 캡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앰프를 캡처한 사운드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펙터를 연결을 해서 이펙터의 사운드를 드라이브의 사운드를 캡처를 해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펙터를 가지고 있는 종류별로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루 정도 이펙터를 빌려다가 톤 세팅을 미리 해놓고 여러 개를 캡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뭐 지금 또 뭐 사실은 지금 풀게인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거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도 게인을 또 줄일 수도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저희가 베이스랑 트래블 같은 경우는 12시로 이거를 다시 0으로 맞추면은 저희가 풀게인 세팅이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EQ만 한번 돌려볼게요 베이스를 어디까지 줘볼까요? 베이스를 낮춰볼까요 오히려? 베이스를 한 9시 정도로 맞춰주시고 저도 베이스 9시로 맞췄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캡처 사운드입니다 지금은 자 이런 게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왜냐하면은 캡처가 된 데서부터 EQ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코드 이제 콜텍스의 EQ잉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EMP EQ잉은 아니지만 하지만 질감은 잘 살아있다 실제로 캡처했던 이 톤이 있죠 원래 톤 자 요거를 다시 EQ 맞춰가지고 네 베이스를 0으로 맞추면 되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더 비슷하다면 베이스를 좀 더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약간 원래 지금 이펙터 캡처 톤이 이 사진으로 하여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판단하시면서 쓰면 될까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와 그러면 이거 쓰면은 뭐 페달 안 사도 되겠네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달들을 어 지금 저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페달은 많은데 보드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캡처를 한다 해서 여기 넣어 둔다면 이 코드 콜텍스를 가지고 현장이든 뭐 공연장이든 스튜디오든 간에 언제든지 들고들면 나만의 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코드 콜텍스의 핵심 기능인 뉴럴 캡처에 대해 알아봤고요 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플로어형 모델러라는 별칭이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단순 멀티 이펙트의 개념을 넘어서 스테이지와 스튜디오에서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사운드를 간단하게 캡처하여 사용할 수 있어 한계 없이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진화한 장비입니다 네 총 네 편의 영상을 저희가 촬영을 했잖아요 네 편의 영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쿼드 콜텍스의 매력과 사운드는 연주자에게 완벽한 편의성과 커다란 음악적 영감을 선사한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에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셨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